자 빈칸이 초반부에 뚫려있는데 주제완성 패턴이고요 이 문제도 보면 지금 우리한테 예시를 일반화시키라는 패턴이야 다시 한번 이 문제도 무슨 화? 일반화요 그러니까 빈칸 뒤에 장황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천천히 보면 한 상황을 두세가지 상황을 줬어 헷갈리면 뭐하라고? 그냥 네가 해석한 내용을 우리말로 써봐 알겠지? 봐 상황을 줬어요 사람들이 너에게 너에 대해 안좋은 걸 얘기할 때 돼지야! 뭐? 되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는 그럼 잠깐 너한테 나쁜 얘기를 할 때 네가 뭘 해야 되냐고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빈칸에서는 대상, 주체를 잘 봐야 돼 빈칸에서는 뭘 봐야 된다고? 대상이나 주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상대방이 너한테 나쁜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럼 선택지 1번 가다 1번 가 보자 1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뭐하래? 요청하래 네가 나한테 돼지가 그런 거야 야 나 돼지야? 이렇게 이해 됐어요? 두 번째 자, legal action 자, legal이 뜻이 뭐야? 합법적인 이런 뜻이야 합법적인 행동 조치를 취하래요 경찰 불러 돼지라고 했어요 자, 모욕죄 이해됩니까? 세 번째 합리적인 설명을 하래 누구에게? 그들에게 애들아 내가 돼지인 게 아닌 게 난 그냥 많이 먹을 뿐이야 이렇게 됐지? 네 번째 이렇게 역출을 하라니까 상상을 하면서 알겠니? 네 번째 반응하래 그들의 말에 똑같은 방식으로 돼지야 너도 돼지야 병신야 너도 병신야 이렇게 이해됐지? 다섯 번째 이건 4번하고 5번이 정반대 내용이네 느껴지지? Avoid the responding 뭐하는 걸 피하래? 대응하는 걸 피하래 To what is said 말해지는 것에 대해서 About you 너에 대해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죠 됐니? 근데 빈칸 뒤에서 뭐라 그랬냐 또 옛날 속담이 나오네요 옛날 속담처럼 형방편 또 이 단어가 밑에 또 별표치고 나왔네 얘들아 잘 봐봐 이 푸절의 내용은 언제나 주제 아니면 예시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이 푸절의 내용은 뭐 아니면 뭐라고요? 주제 아니면 예시요 잘 봐봐 이게 지금 진흙탕 싸움이라고 밑에 나와 있잖아 이게 원래 그 뜻이야 있는 그대로의 뜻이 만약 네가 네 스스로 그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면 참여를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단 몇 번이야? 4번이지 그렇지 진흙탕 싸움을 하라는 얘기지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 하지 말라는 거니까 단 몇 번이야? 5번이죠 그렇지 You will definitely 여러분들은 확실히 분명히 end up making yourself dirty 너 스스로도 뭐하게 만들거래? 더러워질거래 누가 나한테 욕했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욕하고 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하나 느껴졌고요 그 다음 문장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위해서 근거를 좀 더 잡아볼게 종종 사람들은 Try to talk you 너에게 말을 하려고 해요 Into responding to their bad word 그들의 그런 나쁜 말로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In your attempt 여러분의 시도 속에서 To match them Word for word 말로써 대응을 하는 여러분의 시도 속에서 You fall to their level 여러분들도 떨어져 어느 수준으로 그들의 수준으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너도 그들의 수준으로 똑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 더 보면 바로 명령문 나오잖아 형광펜 Don't fall into their trap 그들의 덫에 빠지지 마라 Just listen 그냥 뭐하고 그냥 들어 그리고 이 단어 은근히 또 모르더라 pity 뜻이 뭐야 유감 안쓰러움 이런 뜻이에요 pity such people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하래 안쓰러워하고 불쌍해하래요 어이구 불쌍하다 어이구 어이구 그래 나 내 욕하니까 그렇게 좋았쩡 이러면서 알겠지 그럼 이제 더 안 읽어도 되겠죠 선택지 가 보면 정답 몇 번이야 네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5번인데 2번으로 오답이 가장 많이 갔고 사실 조금 오답이 좀 퍼졌습니다 그나마 2번으로 좀 많이 갔는데 애들이 법을 되게 좋아하네요 그렇지 법대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뒤에 힌트가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쭉 흩뿌려져 있었으니까 무슨 화 시켰으면 되는가 일반화 시켰으면 되는 패턴의 문제였네요 아멘